무슨 옷을 사준다고 그래요. 싫어할 거 알아. 아는데 아버님은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잖아. 존경하는 선배님 전임식 날 내 여자 예쁘게 해서 보내고 싶어. 그러니까 들어줘. 부탁. 완전 고수 중에 상고수. 아버님의 내 여자의. 왜? 듣기 싫어? 누가 싫대요. 알았어요, 그럼. 딱 한 번만 받을게요. 대신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걸로. 오케이? 아, 예. 어? 저거 어때? 저거 어때? 어? 이거 어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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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. 이거 어때요? 어? 잠깐 전화 줘? 내가 원하는 것보다. 잠깐. 준비된 나의 대답을 들어봐. 해질 때쯤이면. 우리. 어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어떠세요? 고객님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. 예쁘네요. 한번 입어보세요. 마지막 피스라서 70% 특가 세일 중이에요. 70%요? 네. 입어봐. 음, 그럴까? 너무 아름다우세요, 고객님. 네. 내게 도와줄래. 감사합니다.